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초기에 부실축소 수사를 하는 바람에 옵티머스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옵티머스 측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측에 치료군을 줘서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방지검은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지건설 무자본 m&a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지건설 자본이 옵티머스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옵티머스 본사회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후 옵티머스의 일부 관계사 대표와 고문을 횡령과 배임 등 내부 문제로만 국한해서 기소를 하고 옵티머스 펀드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상대로 해서 한 사기 또는 로비 문제로 보지 않고 옵티머스 안에 내부에 있는 횡령 문제, 금융사고 문제, 자기들 직원들 간에 이 정도로 봤다는 것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법무부인 서평이 당시 남부지검 수사가 옵티머스로까지 와닿지 않도록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재현 대표가 서평에 7억 원을 줘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더 이상 확찬되지 않도록 어떻게 로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명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유형권 스킨앤스킨 고문과 박준탁 MGB 파트너스 대표 등을 승기건설 무자본 M&A에 나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게 횡령, 배임 등의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 성지건설이 발행했던 150억짜리 재난사체를 MGB 파트너스 명의로 인수해서 이 회사 지분을 늘려서 경영권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금융 범죄라는 건 좀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옵티머스 자금을 이용해서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성지건설 지분을. 이후에 이 성지건설은 옵티머스의 사기펀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은 이게 안정적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공공기관에 투자한, 발주한 공사대금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원금을 떼일 연유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베이프 컴퍼니로 돈을 빼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기 횡령 이런 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금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잠적 중인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 등이 이러한 사기펀드 설립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성지건설을 인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옵티머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김재현 대표를 2차 기소하며 성지건설이 발행한 공공기관 공사세권 등을 이용해서 투자자리를 속인 혐의 사기를 추가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초에 남부지검의 수사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밝힌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부지검 수사 당시에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다. 따라서 그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수사를 할 때 직원들 사이에 회사 내부의 횡령 이런 걸로 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밖으로 빼돌리고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었다. 중앙지검은 당시 남부지검 부실 수사에 채동욱 전 총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서평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한 용도인데 지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서평이라는 법무법인의 큰 역할을 했다. 이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혼내자라고 하면서 언론에 떠들썩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막가한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채동욱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이걸 막가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렇게 채동욱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인맥을 활용해서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수사 부분을 차단하려고 하는 초기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도 김재현 대표가 옵티머스가 지난해 10월 성지건설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할 때 그때 신 회장이 해결해줬다는 식의 취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 회장. 김재현 대표는 신 씨를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라고 주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연예기획사 대표인 신 씨를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돼 현재 수사 대상이 옳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 씨와 채동욱의 이런 서평의 법무법인과 어떤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비스트라고 하니까. 자 이에 대해서 서평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남부지검 수사는 성지건설 경영진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범법 행위에 관한 고발 사건으로 옵티머스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성지건설 기업 인수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거고 옵티머스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거 무관하다 하는 것이 지금 채동욱 검사총장이 있는 서평 법무법인 서평의 입장입니다. 보석 석방 시나리오 7억 원 직업 주장은 검시초문이다. 명백한 허위고 어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지검도 부실 축소 수사를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진술 또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일반 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조사 일부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도 원첨에 특수부 쪽에 맡길 줄 알았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들이 하겠다. 원래 남부지방법원의 지검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지검에서 하겠다 해놔놓고 이 사건 팀들을 배당을 할 때 이게 고소고발 담당하는 조사 일부에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이 검증 사기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PA,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등 아주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는데 일반 고소고발 사건하는 조사 일부에 배당한 걸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또는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삼현 서울 남부지검장이 최근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의 이모 회장의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에서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수사 지적을 받는 정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곱하로 옵티머스 사건 변호를 맞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부적절. 이게 지금 한때 공격자의 위창이 있다가 또다시 돌아서서 방어하는 자에 돌아서서 함께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공격자는 방어자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방어자가 돌아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권력과 결탁을 해서 편의를 봐주고 덮고 그러려고 하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천녀를 통해서 보상도 받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보입니다. 또 최종욱 검찰총장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사 이분도 권토 중례를 노리면서 법무법인을 이끌고 있는데 역시 이런 사회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대개 이런 검찰총장쯤 했으면 이런 사건은 잘 맞지도 않고 또 로비 이성이 있는 것은 잘 가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평은 지금 어찌 됐든 본인들은 성지건설에서 내부의 사기 횡령권의 사건을 수입받던 거지 그 뒤에 옵티머스는 아니라고 주향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옵티머스 쪽에서는 그동안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나라금융은행장이죠. 행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매달 자문료를 지급해왔다 하는 진술도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대대적인 로비를 통해서 이 사건을 초기부터 숨기고 잠그고 또는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균 TV였습니다.